무사고 운송서류. 클린이 결제 서류 앞에 오면 무담보 무화한. 운송서류 앞에 오면 뭐라고요? 무사고. 무화자. 아직 입에 잘 안 붙지 그 단어들이. 뭐 무고장이라고 하기도 해요. 무고장. 무화자. 뭐 무사고. A bank will only accept a clean transport document. 당연히 은행은 오직 무사고 운송서류만 수리합니다. 당연히. A clean transport document is one bearing no clothes or notations expressly declaring a defective condition of the goods or their packaging. 무사고 운송서류라는 건 다음과 같은 서류죠. bearing 여기 no 중에 no. 조항이 없거나 부기가 없는 것. 명시적으로 declaring a defective condition of the goods or their packaging. 물품이나 포장의 어떤 결함 상태를 명시적으로 나타내주는 조항이나 부기가 포함되지 않은 것. 아무 말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 꼭 줄쳐놓으시고. The world clean need not appear on transport document. 클린이라는 단어는 나타날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Even if a credit has a requirement for that, for that, transport document to be clean on board. 운송서류에서 무사고 본선 적재라는 요건이 있다 하더라도 clean이라는 단어는 꼭 들어갈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 온보드는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온보드. 오늘 했잖아. 온보드 있어야 돼, 없어도 돼? 걔는 꼭 있어야 되고, BL이라면. 클린은 있어도 돼, 없어도 돼? 걔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왜 clean이냐? 여기 나왔다시피 아무런 특이사항이 없으면 그게 clean이에요, 여러분. 이해 돼? 뭔가 물건이 깨졌다, 포장이 망가졌다, 특이사항을 뭔가 적잖아? 그게 dirty예요, foul이에요. 그냥 특이사항이 아무 말이 없다? 그게 clean이야. 그래서 clean이라는 단어가 따로 들어가진 않아요. 이해 됐죠? 그래서 clean 운송서류에 clean이라는 단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네.